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자. 슬픈 진실에 말해져 있군. 넘어질 것이야. 이번에야말로. 아 이 구조신에 사람이 들어오게 빌어주세요. 이 파트에 레벨 50 이하의 헌행이 들어오지 않게 빌어주세요. 그건 나도 인정. 50이면 나보다 못할 거 아니야. 아닌데 재생이가 너보다 덜 죽었는데. 어우 기분 좋다. 150일단 129네. 다 너보다 낮아. 아 슬프다. 200을 찍어도 이렇게 뒤지는데. 근데 애들 올 때 가야 되지 않니? 헤헤 어리석은 녀석. 으아악. 걸림? 내가 일부러 걸린 거야. 그래. 그런 거 같아 거기서 얼쩡거리고 있는 거 보면. 잼춘권이야? 왜? 잼춘권을 안 쐬지 않아? 잼춘권을 안 쐬지 않아? 여기서는 딜보다 생존력이 필요해. 뭐야? 아 저기 탔구나 누가? 탔다니까. 내가 말했지 마. 언제 내려와? 그래서 시간 뚫어서 딜 하는 거야 오히려. 떨어졌어 그래서. 어 도망간다. 바벅따스로 도망치죠. 개이득이죠. 아니야 이거는 맞아도 돼. 아니 맞아도 된다니까. 왜 내가 넘친 거 아니다. 아니. anf*****. nek 저거가? 난 살았당. 어 وه 여 com** 이거. 어 어. shut up. 첨이 박히지 않겠지? 간다만 간다나. 간다. 아 twenty-bye 예수여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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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이없니핫 잘 때려야쥐 아 아 combin의 영웅 오이 가자 기타 그래 저기야 이제 저기가 끝이야 그래 고맙지 요오와 요오오오오오 어어 피했다 Rox 내가 뒤진없이 흐헤헤 어피했다 으어어 어 아니 으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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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모를 때린다고 나한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Preferably 어디가 어디가 나한테 간 내 어그로 개쩌나 본데 지금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뭔데 아 뭐야 아 지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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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을 거 같아 지발 위험해 위험해 아 이번 거 그냥 두 번이나 죽어서 아 아니야 아니야 아 됐다 이번엔 완벽하게 했어 아 땡 어 황교다 어디야 여기다 어 어 어 어 어 아 깨깃걸 서프라이즈 마더팍커 아 얘 피했어 좋아 뭐야 나 살았어 살았어 어 잡았어 잡았어 아 ㅅㅂ 어떤 ㅅㅂ 누가 나 때렸는데 아니지? 아 나 꼬리키러 갔다 와야 돼 꼬리이야 나도 꼬리키러 가야 돼 이 위에였지 꼬리 찾았어 어디 어딨어 여기여기 여기여기 제발 나 꼬리 먹고 싶어 제발 먹었어? 먹었어 어묵 편집 수 돌아가라 이 이상한 마수의 꼬리랑 갈기가 필요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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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가자 아, 전파 내가 두부에 넣어주고 실패할 줄 알았는데 참가한 두 사람이 사람이었어. 아, 이 구조신에 사람이 들어오게 비워주세요. 아, 땡. 너무 쉽군. 너무 쉽지? 하아... 긴장하려구만. 나 이제 부상당한 이거 못 깨네? 어, 조사로 넘어가니까. 아, 조사래. 그... 뭐지? 이벤트? 아, 자유구나. 어, 자유 퀘스트. 어, 자유 퀘스트 맨 밑에 생겨. 그러왕. 만들었어? 만들었다고? 내가 나갈게. 만들었어? 라고 물어본 거였는데. 파티를 해체했고. 잠깐만 다시 만들게. 그러니 내가 만들도록 하지. 오케이. 내가 만든 거야. 이쁜 파티에서 사람이 들어오게 비켜주세요. 사람 너 불렀어? 응. 나 안 오네? 응. 이런 더러운 파티는 또 오지 않는다잖아. 다들 이벤트 게임만 있는 줄 알고 이벤트만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그것보다는 이벤트가 더 약해. 아, 그래? 몰랐어? 몰랐지. 아, 이벤트가 더 약해. 우리 둘이서 가볼까? 어, 왔다. 아, 좋아. 들어오고 또. 아, 참. 아, 난 이벤트가 더 노리지 않았어. 아, 간다. 아, 간다. 아, 나 간다. 또 나올게. 바이, 하파 그레이 타임. 아니, 아니. 아, 뭐야? 이탈? 나 왔다. 버프, 업건. 어우ㅋㅋㅋㅋ 와! 힐러가 잘해줬어. 아까 전에. 아까 막 힐도 잘해주고. 아 역시. 서포터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아 불렀대로. 반짝거리고 좀 벗기네. 아 빨리 스틸 넣어야 되는데. 3천만 더 때려 3천만. 2천만 더 때려 1천만. 천만 천만 더 넣어 천만. 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거의 다가왔어 다가왔어. 빠쌩! 오 3만 철인데 아쉽네. 아까 3만 철이었는데. 어 이거 1반이잖아. 아 그러네 1반이구나. 아하! 오오오오오오! 어어! 어 왜 자꾸 떠 하늘에이. 그만 좀 떠. 아! 아 왜. 부동을 먹기 부동을. 복장을 못 먹고 계속 쳐가지고. 아으. 아이고. 하나씩 떨어진다. 미친! 헐... 헐... 운속이 없어. 한 번씩 다 죽었어. 아... 이래서 이벤트를 하는구나. 운속이 없어 운속이. 아 황금 매트가 떨어졌어? 황금 매트보다 떨어졌는데... 운속이 없어. 다 깨버려가지고. 이벤트 왜 하는지 알겠다. ira B DN. 신 وا이 jetzt, 싸우는 소리가 아주 독한데? 자, 들어가가지고... 호우... 알рат희는 야왕하고이... 어? 뭐야? 나 누구 idiota? 야! 5르벨짜리가 안들었는데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야, 54짜리가 안되는데 둘 다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건 게임이 끝났어 가자라 어 온다 온다 극히 온다 극히 온다 아아 아아 어? 뭐야 개꿀띠 뭐였어 저 대키 내려찍어서 다 밀렸어 그래도 난 안좋았다 아우 아 아야 아우 이분들 고소같은데 우리 보호금을 세신이야? 어 싫어하냐? 괜찮 잘해라 더욱러 다 끌어주는거 알지 오 어 태민아 아 죽갖 어 왕 어쩔 수 없어 어 두 번에 피해봅스 어 나 넘어졌어 안돼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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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속 아 아 9번 8번 죽어도 돼 어 존나 그냥 패면 돼 이렇게 형도 왜 저를 늦게 떨고는데도 죽네 사람이냐 축하해 하 이제 좀 쉬고 내가 이거 알려주지 않았으면 고통을 더 받았고 있었겠지 이제 다른 거 해야겠다 아 오 피리 연습했어 템 바꾸고 올거야 법하려고 이러는거야 아 그래 내 법보다 그냥 가는데 야 이 새끼야 어디가 어디가 이 새끼야 어디가 이 새끼야 어느 바꾸고 좋지 따생 오우 야 초고출력 개미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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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이 죽었네 같이 죽었어 됐지 야 너희들 왜그래 아니 부동복장 입고 있어서 몰랐어요 얘도 부동복장 입고 있네 너도 너도 부동복장 안돼 안돼 나 잡혔어 나 잡혔어 나 잡혔어 나 잡혔어 얘 구해줬어 즐거웠어 꿀 맞네 개꿀 너 뭐냐 오오오 야 나 죽이로 나어들아 죽었어 야 너 humidity 끝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했 그냥 내가 딜로 가야 되겠다 싸우나 가니까 수고하세요 지금 어머니가 싸움 나갔지 오케이 같이 잡아줘 상인리가 이렇게 2번 죽어서 실패한거야 네 딜은 잘 넣었어 너 너 칼 들고와봐 무따 되나 맨날 활만 들면서 말야 에 vid 라고 했는데 안 들고 있는 것 같죠 이미 나갔죠 lyn이 negotiation이나 바꿔야지 더디모가 벗어봐야겠다. 음.. 안 돼 차고 있는 것 같이 합해서 존나 피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야지? 허리랑 가드만 맞거나 가드만 하네. 나 그래도 아까 딜랑은 존나 잘 넣었어. 이거 왠지 알아? 내가 거의 딜을 안 했거든. 과연 네가 나의 딜랑을 넣을 수 있을까? 데이모스 잡을 때는 차액이 최고라고? 버프애정. 버프셋이 아닌데요? 버프애정. 버프셋이 아닌데요? 버프애정! 버프셋이 아닌데요? 승부 Não. 다 급점이네 이번엔? 아까 전에는 엄청 맞았는데 다 가더라구요. 어 나 죽었어. 헐.. 점프 잘못했어. 아 씨X! 어? 살았다. 아 살았다. 아, 씨발. 뒤집뻔했어. 두 번 연속 뒤집뻔했어. 하나 느끼는 건데 왜 다른 대검들은 이렇게 못 해요? 다른 대검이요? 저는 대검만 시간으로 따지면 한 5천 시간 넘게 있었으니까요. 아아아 X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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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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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 개어렵네. 너무 빡센데요? 왜? 빡세? 아, 욕조발이 씨. 뭐야? 어, 세션 끊어졌어. 바이, 하파 그레이 타임! 나갔다. 뭐야, 이 새끼들 뭐야, 도대체. 그대로 쳐 나가고 한다고 했어. 근데 원래 3명 있어도 아이루가 있냐? 두 명이잖아, 지금. 아, 그러네. 아, 나 COB가 싼 사람인 줄 알았어. 발골간이 패시였구나. 올라섰다. 나이스. 현재 세션이 가겠다. 가겠다, 가겠다. 어어어. 휴벌. 쑤벌, 왜 점프 계속 실패하는 거야. 아, 집 갔다 와겠다. 안돼, 가지마, 가지마. 이미 들어갔죠? 나 손경사 챙길게. 그동안 살아있어. 으어어어아. 아, 죽었어. 이거... 이런 판도 되셨어. 뭐야. 나 운신 됐어. 나도 운신 됐어. 안 맞았지롱. 어, 온다! 온다! 안 돼! 안 돼! 오케이, 성공. 나만 성공했네? 나는 내 뒤로 피했어. 아, 개꿀. 꼴이라도 먹어놔야지. 꼴이라도 먹어놔야지. 꼴이라도 먹어놔야지. 꼴이라도 먹어놔야지. 히히힣힣. 너무 슬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적개심이야, 이 새끼야. 와, 시발. 우오! 우오! 으어어어어어어. 이번에 죽으면 끝나지 않아? 어. 약간 뻔짓해서 죽어서. 아까놨던. 귀신복장이다! 흐허 헉 헉 아 끝 어! 막있다 막있다 빨리 아 아 늦었다 늦었어 안돼!! 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헠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헠헣헠헉허허헛허허허허헣 잘한다아 나도 좀 성공해서 잘하는 아아 사형이다.. 죽은 줄 알았어 아 이XX심장 찰나 아 질랑봐 아... 졌어 또 씨바... 님이 55%고요, 제가 44%예요. 근데 이게 왜냐면 지금 대검 이게 종결 세팅이야. 애초에 차에게 뭐 종결 이런 건 없긴 한데... 닌 종결 무기를 못 먹었잖아요, 맘타한테. 아니야, 이게 제일 센 거야! 이거야! 결국 4명이서 걔넘 못 잡던 거 2명이서 잡았어. 그러네. 오래 걸리긴 했지만... X한테 자랑해야지. 왜, 뭐라고? 깼다고. 사실 빠진 안 했으면 한 번밖에 안 죽었는데... 사실 아까 마지막에 죽었으면 끝나는 건데... 황정일 때 못 피했으면 끝나는 거였는데... 난 한 번도 안 죽었지롱. 아... 얽긴 하네. 원래는 재밌어? 원래는요? 그냥 하는 건 똑같아요. 그만할까, 오늘? 그래도 되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거 вокруг. 당신과 함께 안 drought vectors.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